탁 가장 임팩트한 순간에 탁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이렇게 골프를 쉽게 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맨 처음에 베일 쉽게 쳤을때는 공을 안보고 이렇게 쳤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공을 끝까지 보고 저는 원래 스윙을 완전 스윙을 안할때 반스윙을 합니다 그러면서 가면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올라갔다가 가면서 어드레스 잡고 이어지는 동작 하겠습니다 잘 봐주세요 오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가는데 갑니다 하나 둘 셋 엔딩 멘트 엔딩 멘트가 빨리 엔딩 멘트 앞으로도 저의 명짱 명사위의 꼴충여지 잘 좀 지켜봐주시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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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